반성한 음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먹고싶습니다 나를 먹고싶어요 나는 많이 먹었을 때 나는 다행히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다행히 이끌어요 나는 이 라면을 먹었을 때 나는 내 라면을 먹었을 때 나는 이렇게 먹었을 때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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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크지? 영미나. 이읠가 너는 이 영어. 많이 배고프는데? 많이 배고프는데? 우와. 많이 배고프는데? 아주 배고프다. 많이 배고프는데? 많이 배고프다. 정말 배고프다. 많이 배고프다. 너무 배고프다. Argentina 스스로 욕해서 틱톱이 시원하게 그래서 목, 아니지? 그럼 한 명쯤에 가서 이날 시원하고 여행 야, 나 고용보기 여기까지 올 때? 민아 하면 안 된대. 언제 오잖아. 야, 지저씨. 이게 아닌데. 아저씨가 태우게, 아저씨가 태우게. 야, 시간이 어디가 알지? 어디가, 어디가, 어디가. 어디가, 어디가. 아, 나도 안 돼. 아, 척, 너. 아, 척, 너. 아, 척, 너. 뭐, 척, 너. 뭐, 척. 애기만 격신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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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아멘 이리 오는 부위 안보이네 맞아 잠깐 안보이네 이제 안왔습니다 신랑하고 들어가 아무야 옆에 땡겨 아무야 아무야 일로와 아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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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말하지마 말하지마 닫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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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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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봤다. 기다려봐. 온다 온다 온다. 민아. 빠쳤어. 또 하나 더 더 줘 봐. 더 줘 봐. 오오. 잠깐. 너도 있어? 됐어 그만해. 추 따야지. 좋아. 우리 배 타니까. 원하는 거. 천하. 몰라. 다. 어. 어어? 어어? 맛있어? 딱딱딱 싸워. 아이야. 민아. 딱 다 갖고 다 먹으라는데. 어떻게 다 봐야될까? 아빠가 잡았을 때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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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